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미소는 마스크에 가려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진주시는 한 걸음씩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소중한 가족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마음 따뜻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넉넉하고 건강한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